다음 연습생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와 얼굴이 다 와 와 아이돌이다 비율이 퍼서 오 멋있다 와 얼굴이 다 와 아이돌 기준이 나와 우리 집에 갈래? 응? 집에 갔다 우리 정말 잘생긴 사람들 나 아이돌 하는 건가? 응 아니 무슨 일은 다들 거의 지금 현직 아이돌 해도 될 것 같이 잘생긴 사람들도 많고 배진영 사기다 춤 잘 추고 춤 잘 추지 노래 잘하지 얼굴 잡는 게 파고 참 진영이는 봐도 봐도 얼굴이 소멸 직전이네 하하하하 신호인 배진영 연습생 눈에 띄는 비주얼을 자랑하는 연습생이죠 화이트 너희들은 내가 지킨다 네 탱탱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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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탱탱한 쓴